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익스텐션 펑션에 이어서 익스텐션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장 프로퍼티라는 건데요. 사실 원리는 확장 함수랑 똑같습니다. 다만 확장 함수에서도 알려드렸듯이 Kotlin 클래스 자체에 어떤 멤버를 추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즉, 상속관계에서 뭔가 확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 클래스의 멤버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가상 형식이 아니라 호출될 때, 호출될 때 정적으로 연동되는 방식이 바로 확장이기 때문에 확장 프로퍼티는 특정한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참조할 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가지는 이니셜라이저 초기화를 할 수는 없고요. 즉, 베킹필드가 허용되지는 않는 그런 간단한 확장 구조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한 번 유닛 컨버터 같은 걸 만들어 보면서 이 확장, 프로퍼티 확장을 한 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안에서 유닛 컨버터라는 그런 단위변환이죠? 단위변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닛 컨버터 프로젝트라고 치시고요. 여러분들, 단위변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저희 커리큘럼 초창기에 화씨 섭씨 변환 같은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어떤 단위변환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닛 컨버터 프로젝트를 만드셨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패키지를 그냥 추가해보죠. 유닛이라고 대강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유닛에다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닛 컨버터니까 유닛 컨버 KT라고 하나 만들면 좋겠죠. 자,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시고 확장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확장 프로퍼티는요, 여러분들. 이미 코틀린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확장 함수도 코틀린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리스트 예를 한 번 들어보죠. 자, 리스트인데 여러분들. 제네릭 타입으로 일반 우리 어떤 요소의 타입으로 정수를 가지는 순서가 있는 컬렉션이죠. 자,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업으로 초기화를 해보죠. 그래서 정수 1, 2, 3이라고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L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참조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퍼티들이 있으니까 닷을 찍어보면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봤던 래스트 인덱스라는 게 등장하네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리스트, 리스트의 요소 개수의 뭐죠? 하나를 뺀 것이죠. 즉, 사이즈보다는 하나 작은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0 기반으로 해서 인덱스 번호가 0, 1, 2가 매겨지기 때문에 2라는 것이 래스트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클릭해서 이동해보면 자, 리스트 T라고 하는 리시버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리시버 타입을 대상으로 삼고 확장하는 그것에 대한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것이죠. 함수는 아니고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퍼티 래스트 인덱스가 일반적인 제네릭 리스트에 추가된 형태죠. 그죠? 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겟터를 정의하면서 뺏킹필드가 없는 방식의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스는 여기서 이 리스트 T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리스트의 사이즈가 아까 3이었으니까 빼기 1에서 래스트 인덱스라는 확장 프로퍼티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타입에다가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그 타입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함수랑 이런 프로퍼티를 추가함으로써 좀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뭔가 단위 환산을 해보는 것을 이 확장 프로퍼티를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단위 환산은 일반적으로 많은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컴퓨터에 어떤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같은 어떤 데이터의 사이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반적인 어떤 길이라든가 그죠 여러분들 어떤 속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부피라든가 면적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게도 있고 진량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단위라고 하는데 잠깐 저희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익스텐션 프로퍼티즈는 이렇게 코퓨팅 공식 사이트 레퍼런스에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한번 다음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바이트, 뭐 계산기 나오는데 환산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환산 자, 바이트 환산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바로 단위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나오죠. 길이, 넓이, 무게 이렇게 부피, 압력 온도 많이 나오네요. 자, 데이터 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밑에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단위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변화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기준점을 데이터의 어떤 양,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는 킬로바이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즉 1KB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변화 눌러보죠. 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1KB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변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기가바이트랑 테라바이트 시대를 살고 있고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뭔가 어떤 대용량 데이터에서는 페타엑서가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데이터 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 한 세 가지 정도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 알아놓고요. 자, 길이에 대해서는 미터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를 1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체 변화를 해보죠. 자, 1미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위가 아주 많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길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있죠.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부피나 무게 정도 해볼까요? 무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무게 자, 무게는 저희는 일단 킬로그램을 많이 좀 쓰죠. 그래서 1kg이 어떤 구렘이냐 온스냐 근이냐 톤이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전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단위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단 다음 사이트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떤 컴퓨터의 컴퓨터의 어떤 데이터 사이즈죠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즈 우리는 킬로바이트를 일단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일단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어떤 길이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길이를 저희가 뭔가 랭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미터 단위죠. 여러분들 1미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대수문자 구분 안하고 대강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질량이나 무게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질량 무게니까 그냥 우리가 웨이트라고 할까요? 웨이트는 1kg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죠. 자, 이렇게 복사한 게 여러분들 필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 유닛 컴퓨터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좋게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톡닥톡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의 기준은 1kg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 바이트나 비트는 좀 많아지는 거죠. 곱판이니까 여러분들.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좀 작게 보이죠. 이 단위에서는요 여러분들. 1024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의 바이트 사이즈죠 여러분들. 2의 10승입니다 여러분들. 2의 10 거듭제곱이죠. 자, 길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터 단위를 했었죠 여러분들. 미터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m는 100cm니까 곱하는 거고요. 여기는 밀리는 더 많이 곱해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인치랑 피트, 뭐, 야드, 아, 야드 나와있고요 여러분들. 뭐, 마일 나와있는데 저는 일단 마일까지만 쓰겠습니다. 요 자간헤리 요거는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좀 동양식 같아서 일단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무게는요. 뭐, 밀리그램이 있고, 그램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1kg을 기준으로 했죠 여러분들. 톤과 그레인과 온스랑 파운드까지는 하고요. 돈근관량은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사이즈, 길이, 질량 무게의 어떤 3개의 분야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유닛컨버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한번 선언을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는 기준점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킬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 단위를 한번 잡겠습니다. 그래서 default 데이터 사이즈 혹은 데이터 유닛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데이터 유닛은 길로바이트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단 소문자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default, 이거 상수죠 여러분들. 기호. length는 우리가 길이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default weight, 그죠. default 무게의 단위는, 무게의 단위는 길로그램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확장 프로퍼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장 프로퍼티를 추가해 볼 건데요. 확장 프로퍼티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rest 인덱스를 봤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rest 인덱스에서 이렇게 확장할 어떤 타입을, ratio 타입으로 설정하시고, dot 한 다음에 확장 프로퍼티를 이렇게 정의하시고, 백인필트가 없는 게터 단위를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확장 프로퍼티를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의 데이터 유닛과 길이의 랭스 유닛과 무게, 질량, 웨이트 유닛 세 가지를 한번 정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수점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수가 인트형 보다는 더블형이 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블형을 확장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확장 익스텐션의 대상으로 삼은 그 타입은요. 리시버 타입은 더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이라고 하면 되죠. 펑션 양이 때문에 앞에 펀이 아니라 그냥 바이로 했어요 여러분들. 더블하시고, 어떠한 단위로 할 때 그 단위 이름이 x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게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백인필드가 없는, 확장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x라는 단위의 비율이 y라고 본다면 y 비율을 x 단위로 바꾸는 것이죠. 뭘 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소수점 0보다 작은 걸 곱하는 건 나누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걸 곱하는 건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어떤 대상이 되는 값은요. 역시 더블 그 자체죠. 더블 자체이기 때문에 this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의 데이터 사이즈 기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데이터 사이즈 기준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몇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컴퓨터는 몇 개 있었습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있네요 여러분들. 여덟 개를 이렇게 복사하여 놓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이 창을 좀 잘 나누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창을 통해서 스플릿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좋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1KB 기준부터 잡는 게 좋겠네요. 여기는 저희가 뭐죠 여러분들. 네, KB 기준입니다. 여기서 KB라는 소문자로 했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자기 자신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this라고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쉽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bit. 그 다음에 여기는 byte. 그냥 b라고 할까요. 여기는 megabyte. mb. 여기는 gb. gigabyte.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petabyte죠. 엑사바이트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비트로 한다는 건요. 1KB는 천하의 짜리로 이렇게 하다보면 8192까지 나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8192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8192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차피 더블형가 곱해지기 때문에 더블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0이라고 안해줘도 상관없겠죠. 여기도 1024 바이트입니다. 그렇죠. 1KB는 1024 바이트 2에 10승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megabyte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즉, 1024KB가 1MB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수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표현도 코트윈이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자, 테라바이트까지 처리가 됐고 이제 베타바이트를 여기다가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엑사바이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복사해 주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데이터 사이즈까지 만들어졌죠. 요 KB를 기준으로 해서 B, 비트, MB부터 엑사까지의 어떤 컴퓨터 데이터 사이즈가 이렇게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배율식으로 컨버전하는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봤죠 여러분들. 자, 이걸 본따가 아주 저희가 이렇게 길이도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빨리 쳐가지고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길이 랭스 유닛도 다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들. 요걸 복사해서 하시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길이는 음 전부 하나, 둘, 셋, 넷 이도 여덟 개네요 여러분들. 똑같네요. 그죠. 여덟 개를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일단 만듭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저희가 공용구조를 만든다면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 축약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mm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mm 센티미터 넣으시고요. 센티미터 넣으시고요. 미터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킬로미터 약간 갑자기 또 약간 좀 작은 단위가 또 나오네요. 인치 나오고요 여러분들. 피트 야드 야드 마일까지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터 단위기 때문에 미터가 1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걸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긴 천이죠 여러분들. 천 여기는 백 즉, 그 다음엔 0.01부터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즉, 1m는 천 분의 일 미터이기 때문에 천 분의 일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0.001이 된 것입니다. 인치는 이런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죠. 완전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더블형은 약간 소수점 아래 자리의 어떤 정밀도에서 차이가 프로세스마다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완전 정확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수점 아래 정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환산하면 정밀 측정은 좀 프로세스마다 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길이도 만들었죠. 여러분들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질량 무게도 한번 해봅시다. 질량 무게 1kg을 기준으로 잡았죠. 여러분들 자 질량 무게도 역시 요 복사해서 여러분들 템플릿처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질량 무게는요 우리가 좀 지워서 7개밖에 안되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 밀리그램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차곡차곡 x를 단위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구람이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그레인 이라는 단위죠. 온스라는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많이 쓰이죠. 그 다음 파운드 단위까지 적었습니다. 자 1kg 기준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1위라고 하시면 돼요. 더블 그 자체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람 단위에서는 1000이죠. 아 밀리그람은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거의 뭡니까 이게 백만인가요? 일단은 여기다가 적읍시다. 아 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kg 했고요. 톤은 0.01 001 1000 1kg이니깐요. 그 다음에 그레인이 좀 뭐가 좀 전환해요. 그레인 자 15,000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얘는 소수점은 지으면 안 돼요. 요거만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15,432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온스 나옵니다. 온스는 35점 이런 비율이라고 컨버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가 있겠죠. 자 파운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장 프로퍼티를 여러분들 이렇게 길로 바이트랑 데이터 유닛 사이즈에 컴퓨터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미터 기준으로 잡았고요. 랭스 웨이트 기준은 길로그램 단위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거를 확장 프로퍼티를 더블이라는 타입에다가 다 부여한 거죠. 뭐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우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환산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환산기는 저희가 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환산하는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일단 우리가 일단 문자열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해서 뭐 100kg 하면 100이랑 한 칸 띄고 스페이스 넣겠습니다. 일단은 킬로그램 하면 단위랑 수치가 있겠죠. 우리가 문자열을 구분해서 파싱해서 수치랑 단위로 분리한 다음에 그게 다른 어떤 만약에 1kg이라면 킬로그램이 몇 킬로그램이라면 따라서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 그램 톤 이런 것들은 다 바뀌는 거를 한번 그냥 출력하는 그런 테이블을 출력하는 변환 테이블 출력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구조라 별건 없지만요. 하나 인터페이스로 정의해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통 구조 공통 변환 구조겠죠. 그냥 더블형이 들어가서 더블형의 그 킬로그램이나 미터나 킬로바이트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는 단위들의 나머지가 표로 변환된 구조가 나오면 됩니다. 자 공통 변환 구조를 정의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컨버전이니까 콤보라는 이름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킬로바이트라든가 미터라든가 킬로그람만 일단 할게요. 나중에 단위는 늘려갈 수 있어요.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니까 여러분들 추상 메서드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실제 바디가 있는 메서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콤브라고 이름을 짓게요. 여러분들 콤브에 콤브에요. 여기 소문자고 대문자인데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더블형을 받아서 from 어디서부터죠. 더블형을 받아서 그냥 스트링을 리턴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추상 메서드를 구조로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더블형이 들어가면 딱 어떤 표에 문자열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를 이제 밑에다가 컨버터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퍼블릭으로 하나 만들죠. 유닛 컨버터라고 그냥 우리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이랑 짓죠. 유닛 컨버터가 좋겠죠. 자 유닛 컨버터가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생성자에다가 바로 프로퍼티 하나 넣죠. 바로 여기에 문자를 들어오면 이 문자를 우리가 인식해서 어떤 변환해야 될 수치값과 단위로 구분은 인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나 놓고요. 여러분들 스트링이라고 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닛 변환 클래스죠. 여러분들 근데 얘가 여러 가지 어떤 단위 클래스들을 앞으로 많이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할 거기 때문에 유닛 변환 래퍼 감싸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유닛 변환 래퍼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고요.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뭔가 내부 클래스 한번 써볼게요. 내부 클래스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부 클래스를 그냥 늘려갈수록 여러 가지 단위가 늘어난 것이죠. 뭐 길이 단위 부피 단위 여러분들 질량 단위 속도 단위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두는 거죠. 이 컨버터 안쪽에다가 그래서 그 다양한 클래스들을 감싼 클래스이기 때문에 래퍼라는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자 여기다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는 나중에 공통으로 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 인터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다형성을 이따 써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보자분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랑 객체지향에 저희가 여러분들 1단계 2단계는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만 연습을 많이 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레이트 이닛으로 해서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 두겠습니다. 널이 아니라 그냥 저 유닛 컴퓨터 객체를 여기다 닫을 건데요. 이 형식이 이 콤브라는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참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 형식의 객체를 담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의 구현 즉 오버라이드 한 거죠. 콤브를 콤브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한 인터페이스 구현체 객체라면 이 육시라는 변수의 레이트 이닛이니까 후에 언제든지 할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라면 육시에 넣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공통 구조인 콤브 구조를 사용해서 호출을 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다용성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신 분들은 앞에 다시 공부하면서 꼭 한번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레이트 이닛 바르의 육시 콤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내부 클래스를 하나씩 한번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컴퓨터 여러분들. 데이터 클래스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죠. 자, 이너클래스로 하겠습니다. 그냥 클래스 네스티드가 아니라 이너클래스니까요. 사실 이너클래스는 그 자신을 감성 클래스에 멤버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너클래스고요. 여러분들. 데이터 유닛이라는 이름을 주면 좋겠네요. 근데 그냥 내부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게 아니라 이 콤브라고 하는 공통 변환 구조 인터페이스를 구현. 즉, 상속 구현하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빨간색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추상을 가야 되죠. 자, 우리는 알트 엔터를 여기서 누르면 손쉽게 만들 수 있죠. 자, 우리는 앱스트랙트로 추상 클래스로 데이터 유닛 이너클래스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현하면 되겠죠. 오버라이딩을 그래서 콤보를 구현합니다. 자, 오버라이드된게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구현을 한번 해 볼 건데요. 하나 이거 구현하면은 다른 단위, 즉 요 데이터 단위 말고 길이라든가 아까 무게 뭐 부피 많이 있는데 그냥 복사해서 좀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건 아니고 그냥 테이블 표시만 하면 되죠. 각각의 변환된 건 저희가 아까 확장 프로퍼티 쓰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로우 스트링 템플릿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음 트림 마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구분자 같은게 테이블 같은 모양 뭐 대강 이렇게 두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얘는 데이터니까 나는 데이터야.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기준 값이죠. 변환될 값이 프롬이 있죠. 그래서 변환될 값 프롬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얘는 킬로바이트 단위만 우리가 기준점 삼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음 일단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고요. 나중에는 어떤 융통성 있게 어떠한 단위에서든 다른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겠죠. 일단 초기 버전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단위를 고정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얘가 변환다는 뜻에 이렇게 화살표를 넣고요. 좀 썰라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넣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변환된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 단위로 변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프롬이라는 이 더블 값이죠. 더블 값을 우리가 이미 확장 프로퍼티 만들어놨죠. 자 더블 값인데 킬로바이트라고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라는 확장 프로퍼티를 이미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확장 프로퍼티 누르면 이렇게 바로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8192배의 비트가 바뀔 겁니다. 1이라면 8192 비트인 거죠. 비트 근데 그냥 비트로 할게요. 비트라고 안하고 복수형 원래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냥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된다는 걸 저희가 일단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바이트 빼고니까 7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있으니까요. 바이트는 바이트 쳐주시면 되고요. 자 메가바이트는 엠비죠. 엠비 바이트가 없나요? 자 바이트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B로 되어 있네요. B염들 그냥 B로 했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는 바이트라고 하고 여기는 B라고 그냥 하죠. 자 메가바이트도 했으니까 이쪽에는 기가바이트 Gb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기가바이트 Gb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이쪽에는 TV니까 테라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 페타바이트죠. PB 그래서 여기도 페타바이트 PB라고 했고 여기는 엑사바이트 EB죠. 네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엑사인가 이렇게 쓰나요? 자 엑사바이트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페타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여기 테라 기가, 메가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풀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유닛 컴퓨터 쪽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이너 클래스를 우리가 늘려가면요. 요 유닛 컴퓨터 래퍼 클래스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종류가 많아지는 것이죠. 일단 지금 처음에 3개를 했다가 여러분들 하나둘 늘려가시면 뭐 한 수십 개 되면은 나중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앱 쪽으로도 옮긴다면은 유닛 컴퓨터의 어떤 앱도 만들어 낼 수 있겠네요. 서비스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든다면 유닛 컴퓨터 아까 다음 서비스 같은 그런 웹페이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이너 클래스를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시고 두 번째는 랭스죠. 랭스 랭스는 길입니다. 자 이 랭스로 해서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